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세계 최대의 정책축제,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10일 비대면 방식으로 팡파를 울리는데요. 앞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식을 촉망한 온라인 전시관이 미리 열렸습니다. 3D 형식으로 마치 게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곳에 간 것 마냥 실제처럼 박람회장을 꾸며 놓았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마우스와 키보드 좌판을 이용해 커서를 좌우, 위아래로 움직이자 마치 게임하듯 전시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전시관에 입장을 한 건데, 17곳의 3D 가상 전시관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영화관에 가고 싶거나 웹툰을 보거나, 역사관에서 좀 더 심오한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흥미로운 콘텐츠가 많습니다. 모두 기본소득과 관련된 것들. 이번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박람회를 열지 못하게 되면서 경기도가 비대면 형식으로 관람객들을 맡습니다. 올해 기본소득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기획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전시관은 정부와 공공기관 행사 중 전국 최초로 3D 가상 전시관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재미도 더했습니다. 이렇게 전시관의 콘텐츠를 즐기다 보면 가상지역화폐 포인트를 쌓아주는데, 이걸 모아 경품 교환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분이나 10분 동안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금방금방 쌓입니다. 관람객께서는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박람회 설치 파일을 다운받아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박람회장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까지 화두로 등장한 기본소득. 이는 민선 시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표 정책입니다.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올해의 본행사는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국제 컨퍼런스 등이 진행됩니다. 경기지TV 최지원입니다.